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윷놀이 잘하고 왔죠? 네! 하지만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된 이유가 있어요. 여기 왜 모였죠? 설날을 맞이해서 명절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많다! 맛있다! 윷놀이었으니까 배고프니까 빨리 이제 뭘 만들어서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설날을 맞이해서 설날 음식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음식을 요리할지 정해보도록 합시다. 대결 한 번. 아까 윷놀이 팀 그대로 새로운 게임을 해서 어떤 음식을 만들지. 떡국이랑? 모동전이래요! 떡국 먹으면 나이도 한 살 더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난 나이를 더 먹고 싶으니까 떡국을 먹고 싶어요. 아 진짜? 떡국이 맛있어요. 맞아, 나도 그래. 자 그러면 어느 팀 먼저 투옥 게임을 할지 가위가입으로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대표로 하면서 나와서 할까요? 저기요. 아니면 진 거 가위가이뽀! 가위가이뽀! 그럼 게임하러 가보실까요? 좋아요! 도블싱! 렛츠고! 렛츠고! 네, 렛츠고 지우! 렛츠고! 노상관팀 화이팅! 노상관팀 화이팅!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지우 뭐 하고 싶은데 음식? 저는 떡국이요. 오케이, 떡국을 바라보면서 넣어주세요. 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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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쉽습니다. 오, 아쉬워. 진짜, 진짜 아쉬웠다. 아, 어떡해. 괜찮아, 괜찮아. 빵, 떡! 넣을 수 있는 건가? 아쉽다, 아쉬워. 아쉬워. 할 게요. 화이팅! 하나, 둘, 셋. 와, 가까웠어. 아, 너무 어려워. 어, 어렵다. 이거 넣을 수 있나? 하나라도 넣어봐. 다 잘해, 팀이 한번 다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렛츠고 렛츠고! 현재 스쿠어. 노상관팀 0점. 둘이 0점이야. 어떡해? 근데 여기서 바로 넣는 거 아니야? 해볼게요. 네. 상관팀 0점. 어, 아쉬웠다. 아, 이거 어렵다. 화이팅! 이게 아니라, 화이팅하지 마! 퍼포먼스 점수 있나요, 퍼포먼스 점수? 네. 너무 어려운데요? 어? 뭐야?! 헤이, 글! 오마이갓! 어떡해! 우와, alles ready! 우와, 다들 팀 1점 1등! 1점 1등! 전화하고 싶습니다. 어? 뭐야, 교진이가 전화하고 싶으니까, 전으로! 아싸, 덕구! 아싸! 덕구구.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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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분, 저희는 그럼 이제... 떡국 떡국 앤 전 이렇게 만들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디지님 최고! 와 설정 씨 만든다! 유파구! 짠! 그럼 아까 이쪽 팀은 떡국을 만들고 우리는 모듬전 애호박전 농구랑 땡 산적! 너무 기대된다! 맛있게 만들겠습니다. 내가 할머니 집에서 보던 것들이야. 그러니까요. 나 근데 진짜 도와드려 본 적만 있지. 항상 바라보기만 했어요. 항상 엄마 도와주기만 했어요. 그럼 우리 팀은 애호박전을 만들어야 하니까 애호박을 균일하게 썰어주세요. 저희는 고기를 먼저 볶아야 되죠? 맞아요. 물을 먼저 참기름을 참기름을 부어주세요. 균일하게 애호박을 잘 썰어볼게요. 좋은 냄새나! 참기름 냄새 좋아요. 조심하게 조심하게 자 한번 부어볼게요. 좋아요. 그대로 데워지진 않았지만 괜찮아요. 따뜻해질 때까지 좀 기다리면 되겠다. 따뜻해질 때까지 좀 기다리면 되겠다. 애호박전 우와 벌써 이렇게 잊고 있어. 잊고 있어? 잊고 있는 거 맞아? 오 소리났나 소리났나. 자 이제 저기요. 옮겨주세요. 네. 칼 해주세요. 네. 반으로 잘면 되겠죠? 지글 쫙 보글 쫙 지글 보글 쫙 쫙. 지글 지글 쫙 쫙. 지글 지글 쫙 쫙. 보글보글 쫙. 지글 쫙. 지글 보글 쫙. 조금 약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줄였어요. 여러분 저 집 요리 잘하는 사람 같지 않으세요? 네. 오 우리 지효 잘한다. 엄마 나 요리해. 지효 어머님 지효 요리하고 있어요. 명절에 이제 많이 부리먹으셔도 좋아요. 사골 육수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 좋아요 좋아요. 맛살도 3분의 1로 잘라줄게요. 엠믹스 친구들은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햄 2개. 아 고기를 좋아하는 멤버들.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저희가 지금 소고기를 볶고 있어요. 볶고 있거든요. 썬 거 되게 맛있어 보인다. 저런 거 원래 하나씩 집어먹는 건데. 맞아 할머니 집에서 하나씩 이렇게 집어먹었어. 김밥 만드는 것 같지? 맞아 김밥 만들 때도. 응. 소풍 가는 날에. 사골국 구울까? 좋아요. 이거 어쩜 고기 익으니까. 사실 간하면 되니까. 양이 많을수록 좋으니까. 앤서들은 알겠지만 저는 딱히 요리를 잘하지 못해서 이렇게 단순한 작업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네는 이렇게 중간에 했어 너네 집은? 우리 집은 이렇게. 아 끝에요? 끝에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끝에다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뜯어먹을 수 있게 했어. 아 근데 끝에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 아 저희도 끝에 했어요. 어 우리 끝에 했어. 지금 잘 척척 되고 있는 것 같죠? 멤버들 중 가장 요리를 잘하는 것 같은 멤버? 지우. 윤아. 설륜. 나 원래는 설륜인 줄 알았는데. 뭐야? 최근에 베이가 베이킹을 했는데. 맞아요. 설류도 잘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설린 언니 작년 생일 때 미역국도 끓여줬잖아요. 그래서 너무 맛있었어요. 그런가? 나머지 멤버들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진짜 맛있게 먹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멤버들이 먹어줄 때가 되게 떨렸거든요. 안 떨려도 돼. 너무 고마웠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제가 딱 좋아하는 만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입맛은 안 맞아도. 제 입맛에 딱 맞게 잘하는 것 같아요. 실패 몇 번 한 적 있지만. 여기 그러면 다진 육에 간할까요? 좋아요. 혜 언니. 제 용도 만들어주면 안 돼요? 야채 없는 용. 자 여러분 제가 지우 용 만들어 드릴게요. 햄 두 개만 넣어주세요. 자 여러분 지우 용. 얘들아 이건 아무도 먹지 말고 지우. 아 너무 지우 용인데? 저는 햄이랑 그러면 맛살. 맛? 저도 지우랑 똑같이. 하나 부탁해요. 우리는 고사리 넣었었다고. 우린 버섯 안 넣어. 고사리? 맞아. 이거 릴리안니까. 사실 소금을 얼마나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제 기준 적당히 넣었어요. 난 파를 좋아하니까 파 듬뿍. 저는 파 좋아요. 오 끓고 있다. 떡을 그러면 먹을까요?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떡을 넣고 있어요. 야호. 다들 떡 좋아하세요? 저 완전 좋아요. 떡 진짜 많이 있는 거 좋아요. 저도요. 저는 사실 떡만둣국에서 떡만 빼먹어요. 만두 안 먹어? 네. 저 나랑 같이 먹어야겠다. 너무 좋아. 난 만두만 먹고. 여러분 어릴 때 먹었던 명절 음식 중에서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저는 깻잎전. 깻잎전 안에 고기 다짐육 있는 거. 이거 명절 때마다 만들었는데. 나는 소유. 맛있겠다.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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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할머니께서 양념게장을 진짜 잘하셨어요. 내가 항상 말하는데. 맞아. 맞아 맞아. 양념게장을 진짜 꽃게탕도 잘하시고 갈비채도 잘하시고. 잡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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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집 가면 할머니가 LA갈비 해주시는데. 맞아요. LA갈비 해주세요. LA갈비. 할머니의 LA갈비 진짜 맛있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것도 넣을게요. 좋아요. 근데 벌써 너무 맛있어 보인다. 어떡해? 너무 떨려서 못 하겠어. 계세요. 이얏. 나 잘했어. 나 잘했어. 나 잘했어. 저희는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진짜요? 저희는 이제 준비가 끝났어요. 준비가 거의 끝났어요. 근데 원래 저는 여러분 뭔지 아시죠? 바로 바로 굽자마자 바로 바로 먹는 게. 맞아. 별미죠. 왜 세 개 넣으려고? 왜냐면 이거는 계란 많을수록 맛있거든. 저는 동그랑땡 제조하고 있을게요. 계란물 완성되었습니다. 저 기름 두고 굽겠습니다. 네. 맛있어. 이 정도 하면 된 것 같은데 우리는? 된 것 같아. 우린 끝났다. 여러분 진짜 명절 된 것 같아요. 배고 많이 받으세요. 저희 끝났어요. 정말요? 와 구워진다. 오 대박. 그럴싸한데 거기. 떡이랑 고기 많이. 네. 저 동그랑땡 처음 만들어 봐요. 사실 산적은 도와드린 적 있는데. 지글복을 짝짝. 요리사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진짜. 새해 덕담 해줄까요? 설륜아. 네. 2022년 함께 데뷔를 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너무 수고가 많았어 이번에. 네. 2023년에 더 잘되고 더 잘하고 더 행복하게 지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설륜짱. 화이팅. 네. 저는 지우한테 해줄게요. 우리 지우도 2022년 너무 수고 많았고. 2023년도 같이 행복하게 보내자. 화이팅. 화이팅. 그럼 나는 혜언니한테 할래. 혜언니 나 지우야. 2022년에 같이 데뷔한 거 정말 정말 행복했어.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리더로 정말 고생이 많았고요. 앞으로도 정말 우리 행복할 거예요. 우리 이거 맛있게 먹고 힘내서 앞으로도 쭉 함께 활동 오래오래 행복하게 하고요. 앤서와 함께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활동하고. 싸우지 말고 오래오래 친하게 지내. 네. 고맙다. 하트를 못하네. 하트를 나랑 못하네. 에이아. 네. 2023년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자.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자고로 여러분 기름이 튀기는 겁니다. 맞아. 튀기듯이에요. 통고추 준비됐어? 네. 준비됐습니다. 빨리 위에 위에 올려주세요. 빨리 위에 올려주세요. 앤서분들이 봤을 때 우리 요리 실력은 10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한 8점? 우리 이 점은 떡이 조금 많이 불었어. 여기는 모르겠어 아직은. 완성 못해서. 알았어. 이 점은 뭐죠? 조준 실패. 죄송한 실수. 동그랑땡 하나 더 해야겠다. 6개 만들어야지. 네. 좀 탄 듯. 네. 원래 튀기면 그런 맛이요. 이거 타지 않았어요. 앤서를 향한 마음으로 만들고 있어서 조금 서툴지만 진심을 다뤘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탄 거는 너무 과한 제 마음. 너무 이렇게 넘쳐 흐르는 뭔지 알지? 맞아요. 불타는 마음. 불타는 마음. 홍고추 2개 준비됐어? 네. 하트. 천천히 맛있게 만들어주세요. 올해 처음으로 멤버 언니들이 만들어주는 첫 떡국을 먹는다니까 너무 기대돼요. 저희도 기대됩니다. 할머니 집에서 전 부칠 때 그 냄새랑 똑같을. 과연 우리 할머니 전 맛이랑 똑같을지. 우와 명절 같다. 설날이다. 저희 것도 달아주셨나요? 네. 지금 6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탔다 탔다. 이 정도는 타지 않았어.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여기서 TMI 하나를 말하자면 릴리 언니가 예전에 숙소에서 소시지랑 빵을 구워 먹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저는 언니가 석탄을 먹는 줄 알았어요. 아니 언니.. 먹을 수 있는 거구나?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치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읏 너무 탄 거는 버렸어요. 그 정도까지 타려고 한 건 아니네요. 아니 근데 저는 안 익은 것보다는 탄 게 더 나아요. 자 여러분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산적 두 개. 에어박전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떡국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안녕! 기회예요! 기대합니다. 자 지금 막 릴리, 지우 전용 산적이 구워지고 있고요. 아주 바삭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산적에는 오직 맛살과 햄밖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가스트! 완성 완성! 사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다 같이 명절 요리를 만들어봤잖아요. 먹어보면서 소감을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와 너무 귀여워. 나 맛이 너무 궁금해. 멤버들이 만든 떡국! 저 만두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우와 고기 맛있다. 떡국 맛이야. 다행이다, 떡국 맛나서. 맛있는데요? 거기에 지우, 릴레언니 전용이 있나요? 있어요. 맛있어요. 여러분 산적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잘 만들었어. 진짜 맛있어요. 우리 멤버들 요리 다 잘하네. 아니 근데 너는 왜 규진이한테 떡국 안 해줘? 요리에 너무 빠졌어가지고 깜빡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규진이 일단 2022년도 너무 수고 많았고 항상 내가 슬프거나 행복할 때나 눈물 흘리고 웃을 때 항상 함께해주고 항상 좋은 말 많이 해주고 막내답게 웃음을 잃지 않고 분위기 잘 뛰어주고 너무 사랑스럽게 역할을 잘해줘서 너무 고마워. 감사합니다. 항상 화이팅 하자. 네 화이팅. 막내가 맏언니에게. 일단 릴레언니 항상 너무 밝고 귀여운 언니의 순수한 매력으로 저희를 웃겨줘서 너무 고맙고요. 언니의 그 긍정 에너지가 저희한테 너무나도 큰 힘이 되는 거 언니도 잘 알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니의 햇살 같은 웃음이 또 저희를 얼마나 따뜻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땡큐. 항상 그 웃음 잃지 않고 2023년에도 화이팅 해봅시다 우리. 좋아요. 진짜 눈물 나. 뚜끈뚜끈해. 뚜끈해. 떡국도 간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다행이다. 제 취향에 맞게 만두 많이 넣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사랑했던 앤서들에게 새해 덕담을 한번 나눠볼까요? 2022년을 함께하고 새해가 밝았는데요. 저희 곧 있으면 1주년이에요. 처음부터도 그렇고 항상 저희 활동 때부터 같이 해주신 앤서분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023년에 저희가 최대한 나쁜 날들도 더 기쁘게 만들고 좋은 날도 더 좋게 만들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올해 함께 같이 가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앤서. 항상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날을 맞아 앤서를 향한 마음을 담아 맛있는 명절 음식도 만들어 보면서 덕담을 나눠봤는데요. 우리 앤서들도 이 영상 보면서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앤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옛날ителей 감사합니다.